반갑습니다. 바닷건 대북주 끼가 있는 종목 차트우량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철관입니다. 시총이 1575억이죠. 외국인이 1.61조건이 좋죠.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PBR이 1.99 정도 되고 있고 적자를 잘 본 기업이기 때문에 PER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좋죠.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조건이 테마주로 올라서기 좋은 조건이죠. 계속 적자를 봤죠. 계속 적자를 보고 매출은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분기에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작년에 영업이익 5억이었는데 이번에 12억 순이익도 8억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제 2분기 양 플러스로 흑자 전환한 부분 그래도 상당히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동양철관, 동국 실업 외의 인이 22.5% 그리고 자사주 0.01, 73년도에 설립됐죠. 엄청 오래됐습니다. 강관 부문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종속 회사로는 가불알로이를 통해서 동특수압금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 주요 제품이 가스관이죠. 가스관, 강관, 말뚝, 각종 배관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건설 경기 성장률 및 SOC 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얼마 전에 붉은 수돗물 그런 테마로 한번 크게 한번 들썩거렸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매출 구성을 보시면 배관용도, 복강, 강관이 73.5%, 나관 등 26% 정도 되어있죠. 이런 배관인데 대북주로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가스관이죠. 지금 가스관입니다. 이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잘 돼서 남북협력 경협이 되면 가스관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러시아까지 쭉 연결을 해서 다이렉트로 뽑아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동양철관이 대북주로 상당히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한번 보시면 자, 동양철관 지금 1차 때 동양철관 상당히 대장이었습니다. 1차 때 800원 하던 동전주였는데 4천원까지 갔었죠. 5배 정도 올랐습니다. 5배 정도 거래량도 어마어마했죠. 그러면서 5배 정도 올랐다가 한번 꺼지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할 때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죠. 2차 할 때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1차에서 주인공이었고 2차에서는 약간 들러리 형태의 그런 흐름이 조금 나타났죠. 그렇다고 해도 1,400원에서 2,000원 올라갔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회담 결렬되면서 쭉 이렇게 빠졌죠. 계속 모멘텀이 없으니까 빠지다가 이때 이제 붉은 수돗물 이슈로 이런 이제 가스관 배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한번 크게 올라갔죠. 자, 여기 보시면 1,200원 수준에서 1,700원 수준으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자, 14% 오르고 그 다음에 4% 오르고 쭉쭉 올라갔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테마도 한번 꺼지고 나서 올라왔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갔죠. 훨씬 더 많이 내려가고 시장이 이제 완전 무너지니 8월 6일 날 완전히 이제 바닥 찍고 양봉으로 다시 올라섰죠. 자, 이렇게 흐르는 모습은 다른 종목들하고 다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대북 관련 이슈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자, 9월 10일 날 7% 오르고 그 다음날 1% 그 다음에 8%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양봉이 또 3개 나왔죠. 5일선 이렇게 가는데 금일 마이너스 4% 수준까지 한번 밀어붙였죠. 밀어붙여서 121선까지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밀렸지만 다시 또 대북주 쪽으로 돼지열병 한번 해먹고 나서 조금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대북주 쪽으로 다시 투심이 좀 살아났죠. 그러면서 다시 좀 밀어올렸습니다. 자, 가격이 1325원 짜리입니다. 그리고 150만 주 정도 거래가 됐죠. 자, 위치를 보면 1차 때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1차 때 맥스가 4200원 수준이었는데 2차 때도 한 2000원 수준이었고 지금은 가스관 이렇게 한번 테마 불 때 1,8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렸죠. 자, 지금 바닥권을 보면 2018년도 바닥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좀 올라서고 있죠. 자, 이런 위치적으로 봤을 때 3차 북미에도 이런 재료로 지금 대북주들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잘 내려오려고 하지 않죠. 양봉으로 딱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1선 위에 딱 올라탄 상태에서 지금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죠. 5일선 깨지 않겠다. 지금 대부분의 대북주가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비슷한 흐름이고 그러나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얘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더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3차에서 동양철관인 대장을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대장은 한창 1신석제, 인디에프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가 1차에서 한번 대장 잡고 이번에 2차에서는 좀 주춤했다가 3차에서 대아티아이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서고 있죠. 자, 이제 그 정도가 지금 먼저 1군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양철관은 지금 한번 이때 크게 해먹고 나서 거의 뭐 좀 버려지다시피 하다가 붉은 수돗물로 한번 해먹고 다시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제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대북주로 해서 3차 회담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많이 내려와 있죠. 다른 대북주들 대비해서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 또 이제 조금이지만 흑자 전환을 했죠. 순위 쪽에서. 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뭐 그거는 뭐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일단 뭐 상패가 되거나 그런 일은 뭐 일어나지 않겠죠. 이 회사가 오래된 회사고 매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제 또 흑자 전환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대북테마 바람이 불게 되면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시고 자, 오늘 대북주들, 대장주들은 오늘 많이 올랐지만 얘는 한 1% 정도 올랐죠. 자, 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대북테마인지 아닌지 알기도 좀 힘들 수준으로 바닷권에 와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여기 정도에서 연결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하고 연결하게 되면 뭐 이 정도로 되고 꼭대기에서 연결을 하게 되면 요렇게는 형성이 좀 안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 꼭대기에서 꼭대기 꼭지점 연결을 딱 하게 되면 자,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수도관 고점 한번 찍어주고 다시 올라서면서 요 연결되는 라인을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주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게 대북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하락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렇게 한 번씩 들썩하고 쫙 가라앉고 또 들썩하고 쫙 가라앉죠. 자, 가라앉은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가라앉았습니다. 자, 길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월봉 뭐 각종 이평선 다 모여있죠. 다 모여있고 9월 들어서 이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나 월봉으로 보나 지금 일봉으로 보나 이제 일봉상에서 봐도 위에 이제 장기평선 181선이 여기 이제 1380원 정도 있고 241선이 1465원 쯤에 있죠. 얼마 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에 많이 오랫동안 빠져 있는 상태라서 장기평선하고 단기평선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모여 있죠. 뭉쳐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재료의 크기가 붉은 수돗물보다는 좀 더 많이 크죠. 많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붉은 수돗물보다는 러시아 가스관이 사이즈가 뭐 비교가 안되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바닷건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면 좀 양호한 그런 위치의 대북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동양철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